물결봐 나 이런 찌지 아닌 거 보이시죠? 용치 놀래니? 어릴 잔 물결봐 놀래니? 문절구 아닌데? 일곱돌가리래? 아 진짜? 일곱돌가리? 쌍돌가리? 먹어도 돼요? 얘 회로 먹어도 맛있대요 회로 먹을까 우리? 너 자꾸 까먹는데 병원서 날 꺼먹지 우 말랬다 아 그래도 농어 잡으면 먹을 거야 내장 따줄까? 잠이 온다 이거 좋긴 좋다 잠이 온다 이거 무슨 말이야? 먹자 부어서 뭐 먹겠나 이거 뭐라도 나올까 이걸로 지리탕이나 생선들 모아서 지리탕이나 해먹어야 되나 원래 물고기 잡은 거 두 마리 다 넣어가지고 햄을 탕해 먹자 총각 총각 물고기 잡은 거 두 마리 다 넣어 공격 잠시만 헐 넌 뒤졌어 너 뭐야 아기 망두노 물을 이렇게 해서 갖다 내 오늘 저녁 살짝 진수성찬 오늘 저녁 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여수에요 우리나라에선 진짜 이쁜데 많거든 이거 무슨 쇠가 있더라고 씨를 심어서 맛있는 채수들이 잘하게 해주세요 어? 채수삭이 있네? 그러면 물을 줘야지 맛있는 채수삭이 잘하게 해주세요 어? 이건 뭐지? 새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네 잘 먹겠습니다 주작이라도 이거 기다리고 있어서 나이 딱 슬래쉬 이거를 왜 기다려요 오해 없어 진짜 이러고 왜 기다려야라고 기다리지 말아요 이런거 보면서 또 요가 한번 때려줘야 되거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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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너무 좋죠 아라아캠 규가 또 죽여버려야 돼 어? 저건 뭐지? 내가 요가했던 자리에 있었던건 뭐지? 요가를 하니까 알라씨가 다 부르셨나봐요 요가했더니 알라씨가 카레를 주셨네 오우 카레 먹어야지 여러분 요가하면서 건강 챙기세요 알라씨 조심해라 알카에다의 표적이 된다 거주는 김에 3분 카레로 주지 조잔하게 소고기 안준대 소고기 안준대 뒷배경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게 넘쳤네요 물결 봐 나 지금 찌지 아닌거 보이시죠? 물결 무인도 방송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네요 언니도 힐링되나요? 언니 나 정색하는거 안보여? 내 얼굴색깔 안보여? 검은티티해진 내 얼굴색깔 보이시나요? 바닥에 뭐가 떨어져있었는데 뭐지? 이거 뭐야? 안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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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밀어드랑 이제는 구마리랑 청폰도 넣었어요 생강 하나 고추 조금 고추장 조금 마늘 닭 고춧가루 김장 조금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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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청닭 무팁 짠 알라신이 내려준 카레 생선 들어간 매운탕 생선 미역 들어간 매운탕 짠 자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 마늘까지 잘 먹었습니다 매운탕에 미역 넣은건데 맛있는데요? 고춘 아 배고팠어 아 배고팠어 살짝 비빔면 그런 느낌으로 생선도 두마리 들어가고 두말도 들어가서 엄청 시원하고 칼칼해요 밥 줘 밥 줘 밥 비벼 먹어야 돼 됐어요? 밥 됐어요? 밥 줘 물 들어온다 역시 새 밥은 맛있어 물 사과 고기 치즈 사과 고기 아주 별로 안 먹어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